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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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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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하지? 공주한테 있는 것보다는 대리문을 찾아서 건강하게 정말로 빠져가지고 그런게 나아지 그 사이 잠에서 막 깬 공주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걸 아는건지 아이고 한참을 핥아준다 그 잠도 조금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 사이 그래도 미운전공은 좀 다 들었나 보다 자 그리고 해피와 함께 찾아간 곳은 한 농장 멀제도 뭐 고라니를 한 2, 3년 전에 한 100개 번을 키웠었어 산에서 보내줘 경험이기 때문에 오 새끼 고라니를 키워봤다는 말에 한결 안심이 되는데 아시장 없지요 아시장 없지요 방사전까지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아 낙지 이럽다 15 CM 고장 한참이 낙지 흡 아 abb 아 에 괜찮네요 예상 위로 해피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고생이 되어서 해피에게 당분간 젖을 나눠주기로 한 어미 없어 잘 적응해 나야 할텐데 유정이 참고하네요 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젖을 빠르게 시작하는 해피 풀을 먹기 전까지는 어미 영수의 젖을 먹으며 더욱룩 자라게 될 것이다 조금 빨리 가다야겠네 모여서 키워봐야죠 이제 해피도 좋은데 이렇게 넓은 데서 뛰어다니면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게으른 목줄을 긴장하게 만든 아기고라니 해피 그렇게 길고도 짧았던 동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계한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고맙습니다